으 입니다 3복식 경기 출발합니다 유노민의 서비스 지면 3구 벗어라 지금 요 유한 나의 서비스 백 캔드 아 자 공격 서비스 김나영이 리시브 윤호빈 공격 유한 나의 맨 소원 그리고 치면 유한다 치면 줄 치면 줘 유노민 리시브 유한 나 시면 줄 김나영 경기 치면 주 제치 있게 5 유한 나 백 캔드 찬스 심현주 유한 나의 강타 까지 끌고 왔습니다 유노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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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